네, 저는 지금 금요일 오전에 오마왕으로 가는 시카고 오헤어 인터넷이나 에어포트에 왔습니다. 지금 L22번 창구라고 해서요. 오마왕으로 가는 아침 일찍 비행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 15분 정도 있으면 되는데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들이 기다리는데 저쪽 끝에 보면 동양 사람들이 정장을 쫙 빼입고 촬영을 하는 경우는 아마 중국사람들인 것 같아요. 중국사람들이 확실히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오마왕에 가서 현장 분위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뾰롱